오하 bags 이거 예뻐 이 집이랑 잘 어울린다 이 쇼파랑 어울려 누룽지? 맛있어? 오롯이 오롯이 엄마 보고싶어 크로스 오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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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시키는 스텝디아 참고로 준비한 물건 신중해보는 우주 이곳은 제주 갈라 소중한 물건 어느덧 제목 무겁다 정말 무겁다 그리프가 안전한 물건 너무 잘 어울리는 물건 끊지마 너무 예쁘다 아기자기한 듯 따뜻한 색깔의 호텔이에요. 예쁘다. 우와. 우와, 너무 벽지 귀엽다. 사랑스럽다. 여기가 옷장. 여기가 옷장이고 여기가 욕실. 너무 귀엽다. 으흠. 우와. 제가 객실 예약할 때 메모로 8층을 부탁드렸는데 역시나 뷰가 제일 좋습니다. 끝 쪽에 있는 방이라 바다도 잘 보이고. 끝 쪽에 많이 줘서 먹는 게 너무 вкус이있습니다. 간장. 맛있다. 맛있다. 따뜻해지 마시오. 네. 감사합니다. 말아서 잡자. 호흡하고 드시오. 맛있고요. 감사? 응. 준비 준비. 음 맛있다. 떨래? 맛없을 줄 알고 왔구나. 자 이번엔 생선을 달고 함께. 김치 안 먹는 사람 없죠? 응. 근데 계속 먹으면 또 화가 날 수 있다? 알아서 났다. 나면 됐고. 그 언정아의 단골이에요. 가수 언정아. 어응. 일단 이렇게 맞지? 아 네. 아싸. 바로 들어간다. 모사리가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싸. 오이. motico. 고추가루. 오이. 고추가루. 치즈. 고추가루. 이거 너무 맛있어. 가수. 진짜 맛있어요 나비 아 예쁘다 요염해 얘는 뭐야? 진짜 웃기다 오늘의 롱점 11시 밤에 저기 포티카바나 가서 아침에 점심 먹고 놀다가 외국식을 할까 해요 오늘의 롱점 11시 밤에 저기 포티카바나 가서 아침에 점심 먹고 놀다가 외국식을 할까 해요 오오오오 새벽에 일찍 깼거든요 그래서 풍경 감상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음악도 들으면서 공룡이 한복하는 것 같아 공룡이 아니에요? 귀여워 양파 수영장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여기가 포티카바나예요. 오자마자 짬뽕을 시켰어요. 너무 좋죠? 카바나 빌리면 이렇게 맥주 두 잔이 혼자예요. 너무 좋다. 우리 밥도 안 먹고 맥주부터 갈비잖아. 좋아 좋아. 성냥이 따로 왔구만. 일단 이거 하나 하길 잘했다. 양이 진짜 많네. 냄새 너무 좋아. 게가 있고 안에 차돌이 있고. 맛있어. 여기가 이쁜가? 아 저기인가 보다. 여기가 이쁜가? 여기가 이쁜가 찍고 계시는데? 지금 찍고 계시는데? 시그니처 중에 먹어야겠다. 한입에 있는 반찬이. 저는 한입에 있는 게 또다시아. 여기가 다행히 있는 게 또다시아. 나는 한입에 다행히 있는 게 더 잘 먹어요. 여기가 더 잘 먹어요. 한입에 다행히 있는 게 더 잘 먹어요. 이곳에 다행히 있는 게 더 잘 먹었어요. 케이크 너무 예쁜데요? 우와 오늘 완전 LA 아닙니까? 아 너무 좋다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화면이 왜 이렇게 놀았지? 지금 쿠션 테스트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요즘 계속 쿠션 사용하면서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고 추가할 거 있으면 추가하고 그러고 있어요 이 발레 스타일은 아직 더러워지도 않아요 거짓말 터니 멀리 틴트 월러풀 월러 베리슈 워터리 하면서 워터 질감도 있으면서 질감이 너무 예뻐요 질감 뒷머리까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안 써요 어차피 저는 안 보니까 그냥 맞추고 아예 예쁘다 바람이 좀 부니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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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죽겠어요 얼른 먹자 케이크 아 맛있겠다 허리 괜찮네 음 음 음 음 음 음 으음 아 아 음 모잉도 많은데 천혜양 아 이런 거 그럴 수가 있구나 내 넷 내 넷 새벽에 안 되기 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행히 비 내리기 전에 차에서 파서 왔어요. 뭔 타이밍이 굿 타이밍이었어. 진짜 많이 온다. 이제 집에 가라는 뜻인가 봐. 밥 먹고 애플망고기 먹기에는 좀 헤비하기도 해서 제주 애플망고 숯케익을 시켰어요. 너무 귀엽다. 그쵸? 너무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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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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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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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mplice. 날씨에 옷깃을 여미면부 놀라서나요 너의 의미는 나에게만 있어 너의 모든 것은 단 나에게로 까만 오늘의 날 너는 비가 돼 너의 모든 것은 단 나에게로 아닌 어딘가에다 좋아하게 되어 우리만의 선을 지을래 슬픈 눈물은 일단 마실 때 날 위한 창을 내줄래 내 문을 나서는 그댈 바라보네 내 문을 나서는 그댈 바라보네 내 문을 나서는 그댈 바라보네 아, 내가 남아주신단을 그댈 바라보네 이 경험을 통해 우리의 선을 통해 우리의 선을 통해 우리의 선을 통해 우리의 선을 통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블랙페퍼인데 여기에 닭가슴살에 이 양념치킨 소스를 뿌리면 진짜 맛있답니다. 나갈 준비 완료. 헤더먼트 이번 신상 가디건 입었어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연희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 날씨 진짜 좋다. 날씨 진짜 좋다. 유지원 만났어요. 20분 되죠? 더 몰라요. 맞아. 가을 옷이랑 겨울 옷도 미리 살 수 있대. 귀엽다. 와 예쁘다. 네. 우와. 와. 저 뒤에 쎄어. 와. 저 뒤에 쎄어. 제발. 오늘 너무 예쁘게 나와 여기 남산타워 보인다 어디? 어 그러네 홍보를 잘 먹지? 너무 예쁘다 술이 엄청 많아 진짜 많아 귤 하이볼도 땡긴다 하이볼로 갈까 그러면? 예쁘다 굴 그레이 진짜 상큼하다 약간 레몬 느낌이야 먹어봐 근데 많이 안달아서 좋아 근데 많이 안달아서 좋아 메몬인데? 메몬인데? 그대여 난 발길 거리를 걸어요 해리 세이의 여행 난 그저 잔뜨밭에 누워 있어도 좋아요 тра일이 가끔 다리야 다양한 감사합니다.